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상영된 화제의 영화 문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감독 롤랜드 에머리가 연출하였으며 할리 베리, 패트릭 윌슨, 존 브래들리 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한 SF 재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궤도를 이탈한 달이 지구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거대한 해일과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와 이상기후 등을 겪게 됩니다. 달과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멍하니 앉아서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울러 연구원, 전직 우주비행사 브라이언, 그리고 우주덕후 케이시가 마지막 우주선에 올라타고 달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전세계적인 협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새롭고 짜릿한 스릴과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놀라운 시각적 효과와 짜릿한 전투씬, 그리고 생생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관객들을 끌어들이며 끝까지 긴장감과 스릴을 유지합니다. 문폴은 달이 지구에 떨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인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